저는 생리통이 진짜 심한 편이었어요. 그냥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허브온팩에는 7가지 허브파우더가 들어있어요. 여자에게 진짜 좋은 것만 모았다고 하더라고요. 온도가 올라가면서 증기 형태로 몸에 전달돼요. 보이시죠? 지금 보고 계신 이 허브 움직임 효과 때문에 제 그날의 불편함이 진짜 싹 사라져요. 또 여기 스티커를 뜯으면 천연 허브 오일이 있어요. 은은한 허브 향이 아로마 테라피. 제 그날의 예민함과 짜증스러운 것까지 다 케어해주는 저 진짜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돼요.